예 오늘은 쌀 10킬로짜리 나눔 4회차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쌀을 3포대를 사야 되는데요 예 한포대는 오늘 쌀 나눔을 할 거구요 그리고 다른 10킬로짜리 하나는 체스칸의 할머니네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쌀 나눔은 체스칸의 가족들은 포함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가져다 주고 체스칸의 할머니는 안 가져다 주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요 체스칸의 할머니도 어려우신데 그래서 체스칸의 할머니는 제 돈으로 사서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5킬로짜리 쌀도 하나 살 건데요 5킬로짜리 쌀은 내일 먹방이니까요 먹방 용도로 5킬로짜리 쌀을 하나 살 겁니다 그래서요 어서 8킬로짜리 쌀은 언제까지 다 먹어요? 많이 먹방 용도로 2킬로짜리 쌀이 2, 20 2, 20 2, 10킬로그램 2, 10킬로그램 1, 5킬로그램 2, 10킬로그램 2, 10킬로그램 1, 5킬로그램 제가 이 영차오 쌀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먹는 쌀이 이 영차오 쌀입니다. 여기 쌀 나눠 드릴 때도 제가 먹는 쌀, 아주 비싼 쌀은 아닌데요. 아주 고급 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도 있고 먹을만한 쌀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먹고 사는 쌀을 사고 있습니다. 영차오 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카스카, heavy? heavy? no, heavy. 카스카, heav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스카, 이 쌀은 그냥 먹방입니다. 제가 먹방을 주문해서요. 제가 먹방을 주문할게요. 오늘 일요일 날 먹방을 주문할게요. 일요일 날 먹방을 주문합니다. 네, 네.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아, 네. 아니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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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se해주는 네, 체스카 할머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체스카가 지금 모시려고 갔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섞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도 여기 시청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근처에 지어진 집들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 없이 이렇게 지은 집들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골목에라도 콘크리트로 길을 내주면 좋은데 남의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여기에서 자신들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임시로 거쳐야 할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언제 변심을 해서 모두 나가라고 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불결한 곳에서 살아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exc清고 sensport 빅토라다 빅토라다 올리비에러스, 빅토라따 빅토라따? 빅토라따 올리비에러스 빅토라따 올리비에러스 How old are you ma'am? 23 23 73 How can you make the money? My daughter gives 2 sons and 4 daughter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Justin Justin Parado Nice to meet you You're 12 years old? 13 13 13 years old 13 years old Okay Justin은 할머님의 따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She and he She and he He living here Together You like going to school? Do you like going to school? Yes, good Yeah, 여기가 주방이네요 아 아 이 옆집은 할머님의 따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의 따님이 옆집에서 살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썩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땅도 그렇고 살고있는 집의 나무들도 그렇구요 살고있는 집의 나무들도 그렇구요 살고있는 집의 나무들도 그렇구요 아 여기서 주무시나 봅니다 아 예, 할머님이 70이 넘으셔서요 따님이 네 분이고 아들이 두 분인데 그 많은 식구들을 키워내시느라고 집은 그런대로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따님들하고 아들님들은 다 장성하셔서 이제 멀리 나가서 살고 계시고 이제 멀리 나가서 살고 계시고 오케이, 맘 Thank you This is This is for you I want to donate Okay Salam a po Bye Salam a po Bye Justin Bye Hello Hello H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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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How are you Your father's mother or Mother Mother She's the princess She's the princess She's Arms 어머님의 어머님 되시는데요. 손자 1명이 11살인데요. 총 4식구가 같이 사신다고 하네요. 남편이신 찰스카의 할아버님이 생활비를 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밖에는 사람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안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고 살고 계시네요. 지붕에다가 골판지를 이렇게 대놨는데요. 비가 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판지 상자를 위에 올려놨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네 식구가 여기서 살아가시네요. 체스카의 할머님 댁이었습니다. 체스카의 할머님 댁이었습니다. 제가 이 쌀 나눔을 하면서 체스카의 가족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체스카의 할머님 댁은 제 돈으로 쌀을 사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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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바닥이 세멘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마감 처리도 다 안된 겁니다. 마감 처리도 다 안된 겁니다. 내가 너는 얼마나 필요하니까? 내가 먼저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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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놓으면 이것만으로도 참 사람이 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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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